오빠 나랑 이혼하기로 하고 4주 조정 시간 있었어 4주 동안 나한테 전화 한 번 했어? 이 결합이 맞는 거였나? 그런 생각? 또 두 번의 이혼은 안 되니까 저를 너는 나를 저 다음으로 미루고 흔적은 이렇게 선명해 우린 사랑을 했다고 나는 네가 너는 내가 아 봐봐 이거 말해 아 이거 봐보라고 뭔지 알아 말해 뭘 내가 뭔 말할 줄 알고 그냥 봐보라고 내가 뭐 말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뭘 뭘 안다고 알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던 모든 순간이 생각나 거짓말처럼 우린 서로 도망치는 척 머물고 있어 통장에 7만 7천 원 있는데 애 보면서 법원 가서 내가 이혼하기 싫다 그랬잖아